수리논술 반갑습니다. 정국의 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그 중에서 듣고 3, 제수, N수 여러분들이 수리논술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자, 이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봅시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각자 각자 개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스스로 개인별 상황에 따른 궁금증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선생님이 그 이외의 영상들 찍어 올려놨으니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수리논술 공부해야 되나? 내가 지금 필요한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긴 하고 주변을 보아하니 뭔가 애들이 하는 것 같고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갈팡질팡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자, Y에 대한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수리논술 왜 공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 쭉 얘기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필연성들을 알고 해야지 당연히 자, 지금은 그 이후의 얘기야 뭘 공부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마음을 먹었다고 선생님 저 공부할 거예요 자, 이 영상을 통해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명확히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How? 그 이후의 얘기죠 그러면 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각자 상황에 따른 그런 영상들 그리고 자기가 또 다른 고민이 있다 그런 거 얼마든지 선생님과 소통합시다 피드백 합시다 자, Q&A 게시판 또는 요청을 해주세요 여러 가지 요청의 루트들 선생님이 다 만들어놨단 말이야 뭐 당연히 메가스터디 여기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고 있는 거 왼쪽에 바가 있을 겁니다 거기 선생님 게시판에 요청을 올려주세요 거기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 다 방면으로 만들어놨으니 얼마든지 확인해 주시고요 뭐 만화 다 페이스북, 인스타 다 거기 안내돼 있거든 공지사항에 다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 오늘 얘기에 집중해 보자고요 오늘 얘기 지금 뭐였어? 아까, 아까, 아까 다 얘기했지 What?에 집중하자고 선생님이 1년의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논술 답안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실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심, 고심하면서 만든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교육과정이 바뀐 첫 회자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2015 개정에 맞춘 그런 커리를 제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1단 자, 스피킹 이건 이렇게 얘기 이해하시면 될 거야 이거는 논증법 강좌인 거야 논증법 강좌로서 자, 어떤 식으로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스피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직접 증명이란 무엇인지 수학적 귀남법이란 무엇인지 귀류법이란 무엇인지 이들의 카테고리,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뭘 생각해내야 되는지 왜 이걸 생각해내야 되는지 그런 논증법에 집중하는 강좌예요 그에 반해 얘는 말하는 방식이 답안 작성법이라면 답안 작성에 우리들의 기본 논리 구조라면 그 논리 구조를 세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교과서의 수학적 정의는 내가 알아야 논리를 펼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결국 독해 능력이 없으면 읽지를 못하면 말하지도 못해요 내가 가지고 쓸 정의는 알아야지 정리는 알아야지 교과서 수학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는 교과 개념 정복 강좌인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걸 알아보는 그런 강좌입니다 선생님은요 개념을 굉장히 중시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개념을 굉장히 중시하는 반복된 문제풀이로서 뭔가 이렇게 유형을 익히고 트렌드를 익혀서 최신 2년간의 트렌드 있단 얘기하는 사람을 선생님은 수학 강사로 인정을 안 해요 수학 교수라 인정을 안 해 그건 수학이 아니거든 수학은 철저히 논리학이거든 그래서 개념을 굉장히 중시하고 1년 동안 문제풀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극혐합니다 문제풀이를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이딴 얘기로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사기꾼들 되게 많죠 1년 동안 수리논술 강사랍시고 수리논술 강좌라고 지금 1월부터 12월부터 해서 1년 내내 문제풀이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게 뭐야 대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과탐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돼 수학 뭐 국어 뭘 생각해도 돼 기본 개념이 깔려있지 않은 채 1년 동안 문제풀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니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대한민국의 그런 수리논술 강좌가 95%입니다 나머지 5%는 뭐야? 백희은 수리논술 강좌겠지 자 선생님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나 진지하다고 자 진지한데 근데 이게 너무 잘못 박혀진 오해들이 너무 많아 뭐 역사적으로 이게 수리논술 시험이 시행되면서 역사적인 일들이 참 많았는데 뭐 그런 얘기들 자세한 얘기들은 선생님의 예전 영상들 확인해보시면 그런 이유들도 알 수 있을 거야 어찌됐든 결론적인 얘기만 하자 문제풀이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잘못 관점이 박혀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대치동 바닥에 정말 95%의 수업은 정말 1년 동안 문제풀이만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언어논술에서 파생된 정말 잘못된 관점인 거지 철저히 개념입니다 철저히 개념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은 문제풀이 글쓰기 능력이 부족해서 글쓰기에 익숙치 않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몰라서 떨어져 근데 그 모르는 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교과서 이상의 새로운 수학 개념을 배우질 않아서 그래서 틀리니 아니 여러분들 수학 교과서를 몰라서 틀리는 거야 수능이라는 객관식 단 맞추는 게 목적인 시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원래의 수학 원래의 교과서 원래의 논리를 잊어 아니면 애초부터 애시당초 안 배운 것도 많아 그러므로 이 똑같은 수학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시험의 형태가 있죠 수능이라는 시험 그리고 논술이라는 시험 수학 논술은 똑같은 수학 교과서에서 파생된 수능이라는 수능 수학 그리고 논술 수학 이 두 가지 갈래에 시험의 형태가 다를 뿐 동일한 수학 교과서에 기반하는 거야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준비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놓쳐버리는 이 수학 교과서의 기본 오브 기본 더 기본 본질 기저에 깔린 원래의 의미 교과서 원래의 의도 이런 걸 선생님이 더 깊이 있는 본질의 본질로 들어가는 절대 교과서 이외의 것들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무조건 교과서만 할 거야 근데 이상하게 애들이 어렵대 왜 새로운지 모르겠어요 수능만 해서 그래 객관식 단 맞추기만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반복했다고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강좌를 통해서 교과 개념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안에 이 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구성을 했어요 이 안에 자 리딩 베이직을 만들었고요 자 어드밴스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니 선생님이 좀 아 이 이름이 좀 잘못됐나 싶기도 하더라 왜 우리 친구들이 오해를 되게 하더라고 이게 기본 강좌 이게 심화 강좌인가요? 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렇게 구분한 게 아닙니다 얘는 자 교과 개념을 대단원별로 본 거야 총론이라고 하면 되겠지 큰 주제별 얘기를 한 거라고 큰 주제별 대단원별 개념인 거야 대단원별 기본 마인드 접근법 그래서 이건 총론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총론 그에 비해 얘는 소단원별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각론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 커리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베이직에서는 큰 단원별로 해석학에서는 해석학에서도 크게 수혈에서는 미분에서는 자 적분은 일부로 다 뺐어요 이유는 그 강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은 드릴게 자 수2에서 나오는 현행 교과 과정에 수2에서 나오는 미적의 컨셉이랑 선택 미적의 컨셉이 좀 다르게 구성이 돼 있어 수2에서는 문의과 공통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결론적인 것만 알고 이해는 됐어 무슨 이해 원리는 됐어 이씨 그냥 결론만 알고 계산이나 해 진짜 원리는 이 뒤에서 하자 라는 컨셉이 수2의 컨셉이야 수2적 미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원리를 중시해서 논리적 글쓰기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 아예 그 이 앞 과정에서 대단원별 얘기해서 적분을 아예 뒤로 뺐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이 단원 이 각 강좌의 소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대단원별 개념 그래서 해석 수혈 미분 그리고 경우의 수 확통 에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 경우의 수를 대하는 우리들의 기본 마인드 그 다음에 대수 수와 식을 다루는 기본 마인드 접근법 방부 등식을 대하는 우리들의 기본 마인드 원칙 기하 도형적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들이 접해야 되는 방식 방향성 여러분들 기백 빠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 여러분들 기백이 빠져서 빠져서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중등 그리고 고1,2 때 선택과목 넘어가기 전까지 그 기하가 이제는 더 중요해지는 거지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단원별 개념들이 쭉 나오는 거고 자 소단원별 개 개념을 다루고 있는 어드밴스드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 뭐 소단원별 어드밴스드는 자 여기에다가 얘기하자 자 얘는 해석학 편이 있을 거고요 대수 대수 통계편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좀 고민을 했는데 혹시나 이 이후에 대학들이 발표를 해서 혹시 기백에 대한 출제를 하겠다라는 대학이 혹시라도 있으면 여기에 기백편을 따로 제작은 할게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이거는 선생님이 안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 자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이게 대단원별 개념이라면 이 각 소단원별 개념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거 없이 얘를 하는 거 그거 비추 얘는 이걸 기반에 깔고 하는 거야 오케이 교과 개념 정복 강좌입니다 자 자 자 자 그러면 일련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린다는 입장에서 어떤 강좌를 선택해야 되는지 에 대한 얘기잖아 지금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이 영상을 11월달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올해 수능이 연기되는 바람에 올해 정말로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 거지 12월달에 수능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고사도 12월 중순까지도 있을 예정이야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12월 극단적으로 12월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도 있을 거거든 그런 친구들도 자 여러분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 좀 납득이 갈 겁니다 얘는 이제 실전 강좌야 실전 모의고사 강좌라고 자 이 안에서도 자 실제 선생님이 제작한 선생님만의 모의고사로 자 자체 순수 자체 제작 실무 강좌가 있을 거고 실무 강좌 실무 강좌 대학별 강좌 대학별 기출 강좌가 있을 겁니다 자 실무 강좌 대학별 기출 강좌가 있을 건데 자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보여줄게요 자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이거 전체 8강이야 전체 강좌수 비교 한번 해볼까 전체 강좌수 비교 한번 해볼까 이게 8강이에요 8강 자 스피킹이 8강이야 그 다음에 베이직이 12강이야 해석학편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이 시점에 해석학편 제작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는 아닌데 20강쯤 이거는 예상이야 예상 근데 20강 정도 될 것 같아 얘는 대략 10강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죠 자 왜 이 한강이 선생님 정말 압축적인 핵심 메시지의 진수들을 담아가지고 제작하는 거다 보니까 최소 100분이야 보통의 그런 강의들이 아니라고 그럼 이 각각의 강의가 다 쪼개져 있어 이론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가 쪼개져 있다고 각각의 강의가 그렇게 따지면 이 아이씨 40강 20강 막 24강 이렇게 돼 상당히 많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효율상 실무강좌는 지금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여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추가로 현강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학별 기출은 이거는 인강 전용입니다 그래서 대학별 히스토리를 전부 다 자기가 지원한 대학에 맞춰서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이거는 대학마다 다 달라 너무 많아 이거는 대학마다 달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충분하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하다면 순차적으로 들읍시다 순차적으로요 순차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여유있는 친구들 많지 않을걸 그렇게 여유있는 친구들 많지 않을걸 자 만약에 선택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면 순위로 따지자 순위로 선택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면 일단 스피킹 강좌 제처 이거는 시간여유가 되면 합시다 왜 어차피 답안 작성에 대한 얘기는 이 이후에 모든 강좌에 다 조금씩 다 들어가 매 강좌마다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시간여유가 없으면 좀 촉박한 친구라면 상황이라면 그러면 일단 제껴 베이직 제껴 무조건 얘가 1순위입니다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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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베이직 강좌부터 하세요 이거를 차라리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2순위 3순위로 갑시다 자 근데 이것도 결국 여러분들이 대충 상반기에 이 영상을 보고 수리논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계획을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이거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들 하반기에 이 영상을 본다면 사실 이거하고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세요 바로 들어가세요 더 급박한 친구들은 자 더 급박한 친구들은 이것도 아니야 바로 얘가 2순위가 될거야 더 급박한 친구들은 자 아예 아예 슈욱 가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베이직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대학별 자기가 지원해야 될 왜 여기서는 이 모든 개념이 다 적용되는 복습 강좌 거거든 지금 체계적으로 하나씩 다질 여유가 없다면 그냥 차라리 여기에서 다지자고 대신 대단원별 총론만 듣고 가자 대단원별 총론 그래서 이 모든 강좌를 통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는 무조건 하자 얘는 무조건 하자는 거에 선생님 지금 결론입니다 이거 무조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러면 여기까지 조금은 여유가 된다 상반기다 그러면 이거 이거 순차적으로 좀 더 여유가 된다 그러면 스피킹부터 납득돼 여러분들 겁이 많은 친구들 많더라 걱정 많이 하더라 선생님 제가 미적을 너무 못해요 뭐 어쩌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선택과목은 여기 뒤로 다 뺐어요 여기서 선택과목에 대한 얘기 안 해요 크게 보면은 여기는 어 러프하게 보면은 어 어릴 때 중학교 고1,2를 거쳐서 딱 그냥 수2 교과과정까지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거는 그러면 자 선택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돼 쉽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베이직 열심히 완강해가지고 이후에 복습강자로 옵시다 좀 대충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그 강좌별로 어떤 의도를 가진 강좌인지 좀 납득이 되셨나요 자 지금 이 영상은 뭐다 What 뭘 공부해야 되는가 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어떤 강의를 전체 강좌 중에서 선생님 전체 커리 중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에 대한 얘기 지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 이후에 또 뭘 선택해야 되는지 확실히 마음 먹었다면 그 강좌 안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따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건 각각의 강의에 따로 있을 거야 수고하셨습니다